안녕하세요. 그 누구보다 손해사정사에 진심인 남자 46회 손해사정사 합격생 이재환입니다. 저는 올해 27살이고요. 4등급 정도 되는 지방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수험기간은 21년도에 대학 재학 중에 1차 합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 응시에서 불합격하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1차, 2차 이렇게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 제가 작년에 한 번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정말 오래 갔었거든요. 전 한 달 동안 진짜 사람 교실도 못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제 수험권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 같이 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못 보고 부탁을 했었는데 합격했다고 다 같이 껴안고 울고 그래서 제 친구 준기, 동영이, 뚱영이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합격한 기분은 일단 너무 많이 운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모든 마무리 다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이 기분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업에 종사하면서 그 정도는 낮아질지 모르겠는데 이 행복한 기분은 쭉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손해사 종사에 진심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저는 상병 때, 상병 때 십자인대랑 반월상 연고를 크게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상을 당하니까 근무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전역을 권유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해병대를 중간에 나오게 된다면 제 선택에 있어서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끝까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건 손해사 종사를 선임을 해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여느 일반인처럼 보험하면 약간 이런 거리감도 있고 손해사 종사가 뭐지? 나 보험금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과정을 겪다 보니까 면담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랑 손해사 종사 분께서 받아주신 보험금 액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는데 권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사의 권리를 말했을 뿐이고 나는 의뢰자인 제한님 측에서 권리를 말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그럼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 그랬더니만 몸 다친 사람들을 마음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때 당시 저는 뭘 해야 될지 다리도 다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남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 직업 나는 이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임한 손해사 종사 분께서도 인스티비를 수행하셨었고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른 학원들도 많았지만 인스티비가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합격자 수도 많지만 무엇보다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가장 많다는 게 와닿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증명된 학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질의응답이나 게시판을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찾기가 너무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잘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수강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냥 사람이 뭔가 느낌이라는 게 인스티비에서 듣는 게 다른 학원에서 돈 덜 쓰고 고생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쓰되 한 번에 합격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윤종길 교수님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보험 처음 접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생소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쉬운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저희 이해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소한 벽을 우선 깨부셔주시는 게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이론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교재도 보면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예상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감이 잡히는 게 너무많은 좋은 점이었고요. 보험업법 김강중 강사님께서는 보험업법 양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하면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함정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서 뭐는 외우고 뭐는 버려라 과감하게 이 부분이 저에게는 합격에 있어서 정말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강사님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종길 강사님이랑 김강중 강사님께서는 1차에 있어서 우리가 합격으로 갈 수 있는 2차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터주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의학이론 김윤아 강사님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컴팩트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적중률이 출제의원이랑 어떤 컨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적중률이 정말 높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중률이야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이론은 저처럼 경영학과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쉽게 쉽게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재도 그렇게 구성을 하셨고 서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는 의학이론만큼은 김윤아 강사님을 따라가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차 아니 책임근제 김태윤 강사님께서는 숨겨진 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죠. 자신만 알고 싶은 노래 그런 노래들은 남들이 안 알았으면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김태윤 강사님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실력에 비해서 수강생 수가 있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아는데 이러한 교수님을 나나 이렇게 소수 정예 멤버들로 구성이 돼서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게 과외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너무 많이 유명해지시겠지만 그래서 김태윤 강사님께서는 기초부터 심화이론까지 싹 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책임근제를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되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설명도 정말 간략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딱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삼보험은 윤종길 강사님을 들었는데요. 합격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고 싶으면 윤종길 강사님을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보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론도 그렇지만 길을 잃기 쉬워요. 왜냐하면 양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움푹 파여서 함정에서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데 윤종길 강사님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난이도도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난이도를 그렇게 쉽게 내시는 분도 아니어서 딱 그 정도로만 한다면 삼보험에서는 기대하실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박세용 강사님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의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면부책을 가리는 것도 그렇지만 약술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말 굵지도 않은 그 교재 안에서 그것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교재에 대해서 그렇지만 모의고사 정도 가서 이제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야 이 교재 하나만으로도 정복하면은 시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세용 강사님은 뭐 자본은 박세원 하라라는 말이 있을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박세용 강사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자동차 보험 우리랑 되게 접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느낄 수 없는 과목을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용 강사님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투도 저희랑 되게 친근하십니다. 학원 강사님이라서 되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질 수 있고 과목 자체도 정말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강사님께서 세트세트 이런 말들을 해주시면서 좀 더 우리랑 접근하기 쉽도록 질문하기 쉽게 그렇게 길을 터주시는 그런 어투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 지루할 수 있는 강의 시간에도 정말 재밌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김윤아 강사님께서는 어쩌면 임상의학이랑 다른 배상의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의학이론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며 그 다음에 실제 실무에서는 이 의학이론에 이 의학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셔서 되게 처음 듣는 얘기지만 재밌게 들으면서 잠도 깨어지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김태현 강사님께서는 김태현 강사님께서도 어투가 되게 재밌으신데 되게 중독성 있는 말투로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끔 수업에 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그냥 재밌는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1차를 공부하게 된 거는 21년도 1월 아 2월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원 아니 대학교 병행이었기 때문에 2차는 솔직히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막연했어서 1차만 한번 붙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2월달쯤에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공부하고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많이 땄어야 돼서 학점 공부하느라 그 해에는 2차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유예를 통해서 제가 졸업을 2월경에 했으니까 2월달부터 6개월가량 2차 공부를 해서 불합격을 한 후 그 다음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으니까 전업 수험생으로서 10월부터 22년도 11월부터 2차 기본이론을 들으면서 2월까지는 2차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다시 1차로 넘어가서 1차 공부를 한 2개월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2차에 올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은 하시면서도 알게 되시겠지만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판례 문제가 그래서 이론을 이랬는데 판례 문제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맞는 문장이에요 1번 지문이 맞는 문장인데 4번 지문이 더 맞는 문장이 된다면 4번 지문이 맞는 문장이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는데 풀다 보면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지문이 정답이 아니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옆에 놔두고 퍼즐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서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그래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 이론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문제에서는 어떤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지 그렇게 알아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기본만 하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본서를 본다고 보지만 기본서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하지만 시험 문제 자체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사과 바나나 아니다 사과 감 귤을 배웠다면은 시험 문제는 애플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난 공부한 게 내가 공부했던 것이 정말 부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을 하면서 시간 할애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보험계약법이랑 많이 겹치니까 기본을 다루되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김광중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함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안 나올 것인지 대략 눈에 보이거든요 교재를 정독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어떤 파트를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들이 말하듯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하다 보면 왜 이 말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째로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해사정이론에 너무 큰 기대 아니면 시간 할애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금조기 같은 과목이라서 과락만 면하자 아니면 50점만 맞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 저만의 필살기가 있다면은 그냥 솔직히 기출문제를 많이 봐라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러겠지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함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기출변형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서 기본 이론을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둘을 이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은 단권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한 후에 어떤 것을 외워야 되는지 자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운다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1차 공부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험업법은 단권화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에 너무 많은 힘을 투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본인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각하면서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목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이론은 충실히 듣되 나머지에 있어서는 본인이 한 만큼 정말 뿌린대로 거둘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어찌 보면 1차에 있어서 보험업법 보험업법보다 좀 더 양이 많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학이론에 있어서 만큼은 기본이론은 충실히 닦아놓되 모의고사 시즌에 가면은 저희 학원 강사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충분한 양을 제공해 주시지만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모의고사를 총합해서 읽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이론 공부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을 충실히 해놓되 매일매일 매일매일 4시간씩 매일매일 4시간씩 빠지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모의고사를 총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근제 과목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아 이것도 뭐 당연한 말씀인데 기본서 기본서 정도기 우선이 되어야겠고요 근데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법이랑 비슷하게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조금씩 연습문제라도 조금씩 풀어보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민법을 다루다가 법배책을 논하는 게 나오면은 이 이론을 아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손해액을 구해야 되는데 손해액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실제로 처음 22년도 책임근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울었었거든요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길을 못 잡겠어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저희 후배분들에게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임근제 과목에 있어서는 기본을 닦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가 싫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보면 네 가지인데 표준약관 제일 중요하죠 표준약관 그 다음에 실손보험 그 다음에 장애지급률 나머지는 상질간이라고 해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솔직히 세 파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표준약관 실손 장애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언뜻 보면 세 개라 해서 양이 적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그리고 이 과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잘 잃게 되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 이렇게 빠져들게 돼가지고 이상한 걸 외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표준약관 표준약관을 제대로 외우고 약관 그대로 외우는 것이 좋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찌저찌 키포인트만 외워서 표준약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약술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술 문제를 어느 정도 준비하되 계산 문제 어떤 거는 급여에서 보장이 되고 어떤 것은 비급여에서 보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노트로 정리를 해서 척 보면 척 알 수 있게끔 딱하면 딱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애 지급률은 남들은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장애 지급률만큼은 왜냐하면 손사이론처럼 저희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공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줘요 정말 잔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권화를 통해서 내가 이 장애 지급률을 퍼센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몇 퍼센트인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장애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를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상해질병관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율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생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를 들면 수술의 정의 입원의 정의같이 그런 것들만 기초적으로 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세 파트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보험은 요즘 그런 말들이 있죠 약술의 시험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 약술 문제다 이제는 근데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러다가 면부책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박세현 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기본 이론을 튼실하면 면부책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이 그래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정말 회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상 한 30회독 이상부터는 셋짜리를 세지 않거든요 회독수를 그 정도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퍼즐 조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면부책 그렇게 된다면은 면부책이 나와도 이것은 어떤 퍼즐 조각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와 더불어 약술 문제도 그와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재 회독을 많이 하시라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이 전체 교재를 담거나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이 문제풀이 끝나고 모의고사 시즌에 한번 왔었어요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PC방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풀자는 겸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이 담거나 한 그거를 손에 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PC방에 가면서 그거를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난 지금 게임은 하지만 공부를 놓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약관이나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외우고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참지 못해서 이 공부방을 탈출하는 순간에도 그 공부 자료를 가지고 갔던 것이 제가 봐도 좀 대견하다고 생각하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자신이 담거나 한 것과 그러니까 교재 담거나 한 것 제 몸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그 것이 제 눈에 어느 순간 보였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되게 자랑스러웠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두 개 이상을 포기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보기엔 이래도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랑 자주 만나고 제가 힘든 것도 이렇게 풀고 싶고 그런데 그 만나는 것 시간조차 빼고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는 것처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1분 거리에는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보리밥집에 맨날 가서 진짜 그 보리밥만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한두 개 이상을 포기하면서 공부 시간과 맛바꾼 것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지금도 대견하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두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인시티비는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너무나도 좋게 나옵니다 어 저희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불만이 바이블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본서를 각 학원마다 이렇게 교재별로 그 학원의 교재별로 공부를 하는데 실제 시험 가보면은 아니 다루지도 않은 교재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인시티비에서는 잘 하지 않을 정도로 교재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전 그것이 손해사정사 수험판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본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 6월 되면은 의학이론이 이제 손금요약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게 중요한 것만 빼곡히 들어가 있는 그런 단권화된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권화는 본인이 하는 것이 좋지만 의학이론에 있어서는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님들이 만들어주신 단권화 요약집을 봤던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자료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만 제대로 다뤄도 시험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의고사 자료가 굉장히 훌륭하고 보다 보면 느껴져요 야 이거 교수님들이 진짜 밤낮 안 가리고 힘을 써서 만들어주셨구나 정말 잘 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그리고 의학이론에 있어서는 요약집 그리고 전체 과목별로 모의고사 그 세 가지가 인스티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운전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 기억상 저는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에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지나가는 차들만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지 난 이제 엑셀 브레이크도 잘 모르겠고 방향지시등도 와이퍼도 이상하게 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하다 보면 남들처럼 클락션도 올려보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될 정도의 수준이 되잖아요 손해사정사 시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면은 많이 막막함을 느껴요 저도 그러했고 심지어 1차 과목도 생소한데 2차 과목에 있어서는 야 이거 정말 한 과목의 한 파트도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걸 4과목을 외워서 답안 현출을 해야 된다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운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해냈던 것처럼 본인이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공부를 그냥 묵묵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본인도 면부책 가리고 의학이론 그냥 술술 쓰게 되고 손해액 산출도 금방금방 하고 장애율도 이렇게 금방금방 써지고 그러한 현상을 분명히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 느끼실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을 물론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람들이 다들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공부에 있어서 힘을 너무 쓰지 마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 그거는 물론 공부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저는 단권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자보를 좀 더 열심히 했을 뿐이지 모든 4과목을 단권화를 다 제 손으로 직접 했거든요 교재에 물론 너무나도 잘 나오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를 함으로써 이 교재 자체를 제 걸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1차도 무섭지만 2차는 정말 이 두려운 벽 그 장벽을 깨부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단권화를 하는 것이 정말 효율은 모르겠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러니까 합격에 있어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두려워요 두렵긴 한데 절대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웬만하면 가장 가까운 데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당일날 2차 시험에 있어서 1차 시험은 금방 끝나니까 2차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점심시간에 있어서 남들이 다들 의견이 나눠요 밥을 가져오고 포도당을 섭취를 해줘야지 내 전환이 빨라져가지고 고물을 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개인차인데 저는 초코바 2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장 가실 때 정말 많이 긴장을 돼요 전 지금도 긴장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잠도 못 자고 밥 생각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아예 허기를 제가 22년도 2차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해보니까 진짜 이 아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는 써지지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초코바 2개 정도는 챙겨가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당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좀 필요할 때 조금씩 까먹고 그다음에 물 챙겨가서 목말를 때마다 자주자주 마셔주고 답안지를 나눠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그전까지 자신이 봤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정말 시험에 있어서 전집중을 해가지고 설령 지금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았더라도 계속 그다음 과목에 있어서 단권한 거를 계속 보시는 것이 부담감도 덜하고 시험 치르는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이 되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들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치고 나서 전어 이곡의 자세로 이 손해사정사를 알게 돼서 하게 됐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 또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먼저 드리면 남들이 이거를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뭐야? 그거 뭐 나쁘게 말해서 보험 파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렵다는 마음인지 그 말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공무원 준비한다 하면은 어? 그래? 공무원 되게 어렵다던데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해사정사가 정말 많이 어려운데 남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되게 막 무시 아닌 무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수험 과정에 있어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싶은 그런 때가 오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흔들렸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해사정사 수험길은 뭔가 독립운동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일본의 힘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독립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도 없고 그거 왜 하냐 이런 말 하더라도 이상하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수험은 더 똑같아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제 또래 분들에게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용기 잃지 말고 본인이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있어서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끝까지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준 여자친구 지은이 제 친구 준기 동영이, 뚱영이, 영창이 그런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험판에 있어서 진석이 형이나 창인 형님, 정민이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험과정에 있어서 스터디 메이트를 자신이 마음을 맞는 사람을 몇 명 구해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처럼 번화 없이 오게 되면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구렁통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환아 그거 미친 짓이야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 공부해서 조금만 참고 발표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자 그렇게 끌어주고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답안 쓰는 게 어떤 게 부족한지 서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메이트를 만들어서 이 험런하고 외롭지만 이 힘겨운 수험과정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스터디 메이트를 꼭 만들어서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으면 하는 말 그러니까 얻게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두려움 잃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까 꼭 가슴 두 번 치면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손해사 정사란 첫 꿈이자 성장통과 같았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달이 다치면서 이 꿈 이 소중한 꿈을 처음 알게 된 만큼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함에 있어서도 음 지금 느끼는 행복 그리고 제가 이 수험판에 들어온 그러니까 손해사 정사를 시작하게 된 그 초심 계기를 절대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음 아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저를 되게 못 믿어줬었어요 물론 뭐 저 자신도 저를 못 믿었었지만 남들이 못 믿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지만 이 수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 좀 더 제가 성장을 했었고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다음에 아픔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이전에 이 수험판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보다 한 단계씩 성숙해지고 미숙했던 내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는 이 수험판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나도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수험 과정이었지만 이 공부랑 별개로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앞으로도 음 남들이 뭐라 하던간에 내 뜻이 맞다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준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그리고 수험판에 너무나도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험 과정에 있어서 남들 친구들이 저를 못 믿어줄 때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저를 못 믿어줄 때가 올 거고 하다보면 이제 하다못해 자기 자신도 본인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본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난 꼭 잘될 거라는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희망을 품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 오늘 너무 긴장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이 수험판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남들이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뜻이 맞다면 앞으로 쭉 나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이 손해사정사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첫 소중한 꿈이자 성장통과 같았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